최근 잠잠했던 북한의 3차 위성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. 위성발사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안보에도 우려가 커지는데요. 오늘 개막한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북핵 문제가 글로벌 석학들과 논의됐습니다. 이태용 기자입니다. 2030년까지 핵탄두 250기 확보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. 위성발사의 성공은 미국 본토까지 핵 공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.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. 국제전략 전문가인 조지프나이 미 하버드대 석자 교수는 자체 핵무장보다 한미 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.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며 사용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. 하지만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연사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데 공감했습니다. 미국과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주문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과 더불어 미중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TV조선 이태영입니다.